받은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. 여러분 모셔볼까요? 그 이름도 찬란한 이유정 씨를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반갑습니다. 이유정입니다. 의기의 사랑입니다. 의기의 사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언제부터인지는 몰라 te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내가 바보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없나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 번만 내 마음을 받으세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잘 삽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어제부터 잊지는 못하나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더 나는 말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내가 바보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없나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 번만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역시 대상을 받을만하죠 수고하신 우리 이윤 씨에게 한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이윤 씨는 건빛주관 보호센터 원장님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간장